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박지민입니다. 3월 3일 오전 9시 현재 롯데백화점 쇼핑속보입니다. 니베아폼앤 익스트림 콤볼트 쉐이빙폼 200ml가 3,520원 메디힐 LPI 라이트맥스 앰플 마스크 25ml 열매가 15,000원 닥터자르트 화이트닝 워터드롭 100ml가 25,600원 더바디샵 화이트 머스크 섬추어스 실크 샤워젤 400ml가 19,950원 더바디샵 모링가 샤워젤 250ml가 19,30원 러쉬 써니사이드 버블바 150g이 21,000원 미샵 프로큐어 인텐시브 리페어링 트리트먼트 1,150ml가 19,6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박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